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포토샵 후편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 후편집은 사진을 찍었을 때 삐뚤게 찍힌다던지 왜곡되게 찍힌 사진을 감쪽같이 바로잡는 방법, 사진에 있는 필요 없는 부분을 없애는 방법 등을 의미합니다. 이런 후편집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합성에도 쓰이게 되는 툴들과 노하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이나 또는 미러리스 또는 DSLR로 찍은 사진들을 후반 편집을 하시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여러분이 보통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열어보시면 거의 이렇게 기울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어딘가 불안해 보이죠? 여기 자를 꺼냅니다. 자는 뷰에 들어가시면 룰러 있죠? 이걸 체크하게 되면 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자 중간에 마우스를 놓고요. 자 클릭 드래그에서 당겨주시면 이렇게 가이드선이 나오게 되죠? 자 이거를 꺼내 보시게 되면 여기 빈 공간이 보이시게 되죠? 자 이 빈 공간들 이런 부분들 있죠? 자 여기가 어때요? 기울기가 지금 들어간 거죠? 또 어때요? 이쪽 부분도 한번 볼까요? 자 이것도 어딘가 지금 삐뚤게 들어가 있죠? 자 이것도 한번 꺼내 보시게 되면 자 요렇게 공간이 많이 떨어지네요.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사진이 삐뚤고 불안해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요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기본적으로 조정을 해준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 일단 위치는 요렇게 잡아놓고요. 자 요것도 위치를 요렇게 잡습니다. 자 그 다음 이쪽도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삐뚤어진 것들이 보이게 되죠? 자 보통 직선이 세로선일 경우에는 거의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가로선은 일부러 이렇게 약간 기울어지게 찍는 경우도 많고 뭐 일부러 찍거나 아니면 우연히 찍히거나 오히려 이게 더 멋있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 반면 세로선이 삐뚤어지면 사진 자체가 불안해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찍으시면 뭐 거의 그 다음에 자주 찍으시는 분도 거의 세로선이 이렇게 아까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왜곡되기 때문에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자 이런 것들을 바로 잡을 때는 우선 여기 선택에서 전체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자 여기 셀렉트 올인데요. 이거 단축키는 외우세요. 컨트롤 A 입니다. 자 단축키 다 외우라는 말씀은 안 드려요. 가장 기본적인 단축키 한 10개 정도 그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가끔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이런 유튜브나 강좌 보시면 막 단축키를 외워서 현란하게 막 빠르게 작업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숙달이 오래돼서 그런 거고요. 지금 이 강좌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 있는 메뉴 직접 찾아가시면 되죠? 꼭 그렇게 막 현란한 작업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만큼 신중하게 해서 하시면 더 낫죠? 그 대신 기본적인 단축키 한 10개 정도 그 정도만 외우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컨트롤 A에서 전체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에디트에 가시면 트랜스폰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디스톨트라는 대로 들어가세요. 이 디스톨트로 들어가게 되면 코너 포인트와 중간 포인트들이 생깁니다. 자 이거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 사진을 왜곡시켜요. 그런데 이미 왜곡되어 있는 사진을 땡기면 왜곡이 안 되게 되겠죠? 자 그렇게 여러 용도로 사용합니다. 코너를 잡고요. 자 이렇게 땡겨줍니다. 그러면 위로 가는 걸수록 얇은 이런 가로등이기 때문에 양쪽에 공간을 약간 두어주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여기는 어때요? 여기도 지금 빈 공간이 생겼죠? 이거를 더 땡기게 되면 얘가 삐뚤어지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쪽을 줄이는 겁니다. 어 근데 물어보세요. 어 선생님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나중에 잘라내면 되죠? 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위치를 딱 잡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딱 잡았죠? 자 그 다음에 더블클릭을 해서 고정을 시키고요. 자 안내선을 또 여기다 맞춰볼까요? 어 여기도 맞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바깥쪽으로 쭉 빼버리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선택 해제 컨트롤 D 외우세요. 자 이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이쪽을 밀다 보니까 아우 여기가 약간 삐뚤어졌네요. 그죠? 자 그러면 자 그러면 다시 컨트롤 A 해서 에디트에 디스톨트 들어가셔서요. 좀 더 조절을 해주겠습니다. 자 요게 탁탁 붙는 게 싫으시다. 이 끝에 부분이 자꾸 붙어요. 그래서 조절이 좀 힘들다. 그럴 때는 스냅을 끄시면 됩니다. 뷰에 들어가시면 스냅 체크되어 있죠. 끄세요. 그러면 잡고 움직여도 딱딱 붙어서 위치 잡기가 힘든 그런 경우는 없어요.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D 하면 이제 완전히 다 조절이 됐네요. 자 그 다음 이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르는 거죠. 여기 있는 크롭 툴입니다. 이 둘을 누르게 되면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가로 세로 비율이 정확하게 딱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잘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로 세로 비율이 원래 사진과는 틀려지게 되겠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코너를 잡고요. 줄이면 이렇게 이렇게 막 마음대로 줄죠? 이 상태에서 Shift를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줄게 되겠죠. 자 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자 이렇게 잘리는 구간을 잡아놓고 사진을 딱 움직여서 이쪽 잘리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딱 만들어주고 더블 클릭 위치를 잡아주게 되면 이렇게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가 만들었던 사진과 비교를 해보면요. 자 어때요? 이게 바르게 보입니까? 아니면 이게 바르게 보입니까? 이게 바르게 보이죠? 이건 어때요? 찌그러진 것 같이 보이죠? 왜냐하면 전부 다 기울어 있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진이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후반 작업은 찍은 사진을 반드시 이렇게 안내선을 꺼내서 직선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작업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그렇게 이상한 거는 못 느끼지만 자 여기 안내서를 한번 꺼내 볼게요. 자 이건 삐뚤죠? 사진 자체가 지금 어딘가 삐뚤어요. 왜냐하면 이건 약간 광각을 써서 이 중간은 넓어 보이고 이쪽은 기울어져 보여요. 그래서 양쪽으로 번져 보이는 거죠. 자 이게 어딘가 옆으로 이렇게 끼우뚱해 보이죠? 자 이런 거는 좀 많이 잘라내야 되겠죠? 일단 전체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 항아리를 보면 약간 왜곡이 돼 보여요. 그리고 여기도 어때요? 찌그러져 보이죠? 자 컨트롤 A 해서 Edit에 Transform Distort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안내선을 좀 꺼내 놓을게요. 자 이렇게 놓고요. 자 그 다음 여기도 이렇게 하나 놓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Distort 들어갈까요?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이걸 땡겨서 움직이는 거죠. Shift를 눌러서 자 이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쪽으로 좀 밀어 넣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절을 해주세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더블 클릭 하시고요. 컨트롤 D 자 지금도 약간 이상해 보여요. 그 이유는 자 이걸 내려 볼게요. 여기는 얼추 맞아요. 그죠? 여기도 얼추 맞았는데 여기는 어때요? 삐뚤어 보이죠? 네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것도 렌즈에 따라서 이렇게 왜곡이 됩니다. 특히나 스마트폰 카메라는 많이 왜곡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자 또 컨트롤 A 하셔서 에디트 트랜스폰 디스톨트 가신 다음 자 여기 선을 맞춰주는 거죠. Shift를 좀 눌러서요. 이런 식으로 당겨줍니다. 더블 클릭 컨트롤 D 해주시면 자 어느 정도 다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네 됐네요. 자 그 다음 이걸 다 빼주고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여기 있는 크롭 툴로 또 조절을 해주겠죠. 자 이렇게 그 다음 이 부분 그 다음 자 이 부분 이번에는 스케일로 안하고 그냥 제가 임의로 조절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예 사진이 나왔죠. 자 이 상태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어때요? 자 이건 어딘가 이렇게 퍼진 것 같고요. 자 이것은 딱 정리돼서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풍경사진 배경사진 뭔가 물체가 있을 경우 그럴 때는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숲사진은 이런 경우가 없죠. 근데 건물이라든지 뭔가 물체가 놓여있을 때는 그 사진 안에 선들이 나오게 돼있습니다. 예 선들이 다 생겨요. 뭐 이런 바닥선이라든지 그죠? 요런 것들을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똑같은 건데 이번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자 요걸 한번 대볼게 요렇게 쭉 대보면 여기를 보시게 되면요. 자 휘었죠. 예 지금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들은 이렇게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건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됐냐면 이런 식으로 휘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렌즈가 중앙에 있고 바깥쪽은 이 광각일 경우에는 옆에가 멀게 되면 사진이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록 렌즈같이 이런 식으로 휘는 거죠. 그 바람에 이 부분이 떠있고 여기는 더 많이 떠있고 여기는 붙었어요. 안내선 부분에 여기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 부분도 선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여기다 한번 당겨볼까요? 자 어때요? 여기서 이렇게 완만하게 휘면서 올라가죠. 이런 사진들은 조절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그렇죠? 여기까지는 맞다가 점점점점점점 휘면서 올라가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잡아주셔야지만 사진이 깔끔하게 나오게 돼요. 자 이번 것도 컨트롤 A 하신 다음에 에디트에서 디스톨트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자 우리 바로 전에는 디스톨트 했죠. 이번에는 자 여기서 트랜스폰 프리 트랜스폰 누릅니다. 자 프리 트랜스폰을 누르게 되면 위쪽에 뭐가 나오죠. 에디트 프리 트랜스폰 그럼 여기에 요런 게 하나 나와요. 휘는 선 모양이죠. 자 요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포인트들이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요걸 잡아당겨보면 휘죠. 이렇게 휘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잡아주시고요. 자 여기도 요렇게 잡아주세요. 자 요렇게 라인을 휘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자 이 부분 좀 땡겨서 요렇게 땡겨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만 땡길까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자 여기 있는 이동 툴 있죠. 이동 툴 눌러주시면 확정돼요. 자 그 다음에 안내선 빼주겠습니다. 자 가이드 선 바깥으로 빼고요. 컨트롤 D 하신 다음에 자 또 크롭 툴로 여기를 잘라보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더블 클릭해서 잘랐죠. 자 그러면 열었을 때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와 여기를 해보면 훨씬 어때요. 딱 바라보이죠. 이 부분이 휘기 때문에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체가 왜곡돼 보이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사진을 이런 풍경 같은 거나 이런 걸 찍었을 때는 이런 선들이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한번 잡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꼭 명심해서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이번에는 지우기입니다. 자 지우기는 우리가 사진에서 필요 없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찍다 보면 엉뚱하게 들어가서 이상하죠. 그런 것들은 지워야 되는데 이 사진은 뭘 지울까요. 이건 이미 지운 거예요. 그러면 원래 원본 사진은 어떨까요.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여러분이 지금 봤던 사진이고요. 자 이거는 바로 전 단계 사진입니다. 자 이게 완성된 상태예요. 보시면 자 사람 없죠.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사람이 하나 코너에 찍혀버렸네요. 여기는 없죠. 어때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찍을 때 뜬금없이 내가 원하지 않은 물체나 사람이 들어갈 경우에 그런 걸 없애야 되겠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없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사람을 이제 없애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뭐 지우개를 이용해서 지운다든가 이런 건 안되겠죠. 색깔을 뭐 넣는다거나 이런 것도 안됩니다. 자 그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단 여기에 있는 라소 툴 있죠. 라소 이 라소 툴로 내가 지우고자 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세요. 그런데 이 선택은 이렇게 넓게 하시면 안되고요. 자 되도록이면 좀 가깝게 붙여서 선택을 해주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확대를 하신 다음에 요렇게 확대를 좀 하신 다음에 요렇게 좀 그렇다고 완벽하게 가까이 안 하셔도 되고요. 어느 정도 요런 간격을 많이만 띄우지 않으시면 상관없습니다. 요렇게 해서요. 이런 식으로 딱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에디트에 들어가셔서 필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자 이런 창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에디트 필 하면 포그라운드나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용해서 색을 누를 때 쓰는데 여기서 컨텐트 어웨어라고 들어갑니다. 자 요거는 사진 내부를 자동 인식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반드시 컬러 어댑테이션은 체크를 해줍니다. 이걸 끄면 질감만 연결되게끔 나오고 컬러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컬러가 완전히 이질감이 들어서 안돼요. 그래서 반드시 컬러 어댑테이션은 체크를 하시고 하도록 하세요. 자 여기서 오케이 해볼게요. 자 어때요? 없어졌죠? 자 해제하고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도 어때요? 연결이 그대로 나오죠? 아까 사람 어디에 있었죠? 여기 있었죠? 예 요거까지 싹 연결이 돼서 이 돌둘 부분을 이어지는 모양으로 해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거를 사람이 일일이 이렇게 메꿔서 칠을 해야 되지만 컴퓨터가 그걸 알아서 만들어주고요. 이런 부분도 전부 잘 모양이 질감이 어우러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감쪽같이 없어지죠? 물론 확대를 이렇게 엄청나게 해놓고 뒤져보면 어느정도 티가 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156% 죠? 만약에 100%로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티가 안 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고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부분은 조금 애매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는 사람 주위에 이렇게 충분한 질감 부분이 있었는가 반면에 이 사람은 주위가 지금 좀 다양하죠. 그래서 완벽하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요. 자 선택을 하시고요. 요렇게 자 그 다음 쉬프트 누르고 이 부분 조금 더 선택을 할게요. 자 요렇게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필 들어가셔서요. 컨텐트 어웨어 컬러 어댑테이션 오케이 합니다. 자 그러면 되죠? 네 컨트롤 D 해볼게요. 자 깔끔하게 나왔나요?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약간 뿌연 부분이나 이런 부분 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주느냐 하면 여기 약간 뿌여죠? 자 그럼 이런 부분들은 이제 도장 툴로 어느 정도 커버를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로 다 완성되진 않습니다. 여러가지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해주게 돼요. 여기 도장 툴을 조금 더 줄이고요. 자 여기 부분이죠? 뿌여죠? 자 여기 알트를 누르고요. 여기에 한번 찍습니다. 클릭 그 다음 알트에서 손을 띈 상태로 여기에다가 살짝살짝 찍어주시면 어때요? 예 뿌연거 없어지고 요렇게 잘 어우러지게 나오게 되죠. 자 막 문지르면 안되고요. 예 살짝살짝 찍어줍니다. 자 이 잎을 여기에 또 옮길게요. 알트키 누르고 찍고 자 요런 식으로 찍어줍니다. 또 알트키 누르고 찍고 요런 식으로 찍어주세요. 그 다음 똑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되면 모양이 이상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또 다른 걸로 찍어주는 거죠. 자 요런게 요런 합성하거나 요런 맥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어요.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만큼 노력은 많이 들어가죠. 여러분들이 요런 거 하시려면 최대한 감쪽같이 만들려면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이렇게 여러 번 손을 이렇게 가야 됩니다.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줄여주면 훨씬 더 나아졌죠. 예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여기가 약간 어 약간 이질감이 드네요. 그렇죠. 딱 끊어져 보이죠.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여기 있는 도장 툴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잡아주세요. 자 여기도 있네요. 그러면 여기도 도장 툴 브러쉬 사이즈를 약간 키운 상태에서 자 여기 찍고요. 땅땅 살짝살짝 찍으세요. 그렇죠. 그 다음 이 부분은 알트키 누르고 땅 찍고 살짝살짝 찍어줍니다. 요런 식으로 자 그 다음 뭔가 좀 이상한 분들은 조금 메커 주는 거예요. 이렇게 딱 칼처럼 끊어진다든가 그런 부분들만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요렇게 해주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죠?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문제는 남자죠. 자 여기는 요렇게 해서 선택을 한 번 해볼게요. 요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Edit Fill 에서 Content Aware Color Adaptation OK 했죠? Ctrl D 해보세요. 자 어때요? 아 여기는 이상하네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왜냐면 그림이 이어지는 건데 사진이 이어져야 되는데 여기는 얘가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걸 가지고 그대로 여기다 그냥 집어넣다 보니까 여기가 이상해지죠.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일일이 이런 사진들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자 아니면 아예 없애거나 그렇죠? 이건 어떻게 없앨까요? 자 요런 것들은 또 여기 있는 요런 거를 활용을 해서 자 Edit Fill 컨텐터에 OK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복잡한 건 없어요. 보시면 되죠? 물론 똑같이 중복이 될 수는 있겠죠?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약간씩 뭐 다듬어 주든지 해서 모양을 약간 틀리게 해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런 부분도 좀 잘려 나간 것 같이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도장 툴로 사이즈를 조금 더 줄이고요. Alt키 눌러서 땅 찍고 요런 식으로 예 그 다음에 Alt키 누르고 이런데 요렇게 찍어줍니다. 어쨌든 하실 때 너무 과다하게 하시면 안 돼요. 적당히 하시는 거죠. 여기도 요런 식으로 축소를 축소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없애거나 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가끔 보시면 전기줄 없애고 하는 거 있죠? 그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없애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번엔 좀 복잡한 걸 한번 해 볼까요? 자 이건데 여기 보시면 지금 반려견 동반시 준수상에서 이거 없애라고 그러죠. 자 이런 부분들은 다양한 걸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 부분부터 없애볼까요? 자 요거는 당연히 요렇게 해서 선택한 다음에 자 여기다가 컨텐츠 오웨어 주시면 이런 거는 아주 간단하게 이용이 됩니다. 여기서 오케이 해주시면 아주 쉽게 조절이 되죠? 자 여기 약간 이렇게 뚫려 보이는 부분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요런 것들은 여기 있는 도장 툴 같은 거 이용을 하셔서 요렇게 그렇죠? 요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해서 메꿔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부분은요. 여기도 요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한 다음 에디트 필 들어가서 컨텐츠 오웨어 오케이 해주시면 간단하게 조절이 되죠. 자 하실 때 이 컨텐츠 오웨어가 잘 안 된 부분은 도장 툴을 또 이용을 하시는 거고요. 그게 되는 부분은 그냥 그걸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전부 같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줍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도 요렇게 이렇게 해서 선택하시고 똑같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원래 없었던 것 같이 나오네요. 그죠? 자 이제 이 현수막 부분이 이제 관건이 되겠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녹아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방식대로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없애느냐 하면 이제 공간이 좀 넓잖아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가 반복될까요?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라소 툴로 선택을 일단 해주세요. 요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자 선택을 해준 다음에 툴 툴 툴 툴 툴 힐링 브러쉬가 있어요. 이 스팟 힐링 브러쉬 자 요런 것들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패치 툴을 한번 볼게요. 이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끌고 드래그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놓으면 어때요? 네 감쪽같이 사라지죠? 자 이게 너무 넓으네요. 자 여기 라소 툴로 구역을 좀 줄일게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미 선택되어 있는 데에다가 요렇게 해서 빼주면 구역이 좁아지죠? 이 상태에서 여기는 패치 툴로 들어갑니다. 패치 툴 자 툴 팔레트가 이게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2019 CC 2019 인데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여기 점 3개 있죠? 요거 누르시고 에디트 툴바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여기서 자 안 보이는 툴들을 전부 보여주게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가려져 있어서 그러거든요. 어떤 거는 여기 나와있고 안 나와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걸 다 보이게끔 하면 돼요. 그러면 안 보이는 부분을 보이게 하려면 이렇게 놓고 이렇게 줘서 이걸 들고 여기다 얹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주면 전부 다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 보이시는 분을 꺼내 놓고요. 여기 있는 패치 툴을 이용을 해서 선택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끌고 오시면 되는데 만약에 자 그렇게 안 나오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뭐냐면 여기 소스와 데스티네이션 차이예요. 데스티네이션 을 누르면 끌어오면 얘가 복사되는 거고요. 소스를 누르면 얘가 얹는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원래 있던 거랑 합쳐져 버려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몇 번에 걸쳐서 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패치 툴로 이런 식으로 옮겨주세요. 그럼 또 여기 그림이 먹어버리죠. 그죠? 자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를 이용을 해서 쓰시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대충 하세요. 그 다음 패치 툴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자 들어가죠. 그렇죠? 그런데 한계가 있다고 그랬죠. 자 왜냐하면 이것은 원래 있던 그림 하고 새로 얻는 그림 하고 같이 섞여서 마치 하나같이 보이게끔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생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도장 툴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조절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도장 툴로 원래 있던 위치 알트키 누르고 여기 찍으시고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슬쩍슬쩍 그려주죠. 특히나 이런 갈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작업하기가 좀 더 쉬워요. 이런 식으로 자 물론 브러쉬를 좀 더 키우면 한 번에 해결이 되겠죠. 알트키 누르고 이 부분 알트키 누르고 찍고 여기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알트키 누르고 여기 찍고 이런 식으로 섞어주는 거죠. 이렇게 알트키 누르고 찍고 이쪽 부분 알트키 누르고 여기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미 한 번 이렇게 돼버리면 다시 한 번 또 얹어줘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으시면 좀 나아지죠. 안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방법은 일일이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절을 해주는 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도장 툴로 일일이 다 체크를 해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자 여러 번 클릭해서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하실 때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이걸 이렇게 계속 누른 상태에서 끌면 나중에 이 나무가 생겨버리죠. 이쪽으로 이쪽 우측에 있는 십자 표시와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 보이시죠. 우측에 있는 십자 표시를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로 복사하는 거기 때문에 손을 띄워버리면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찍었죠.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되죠. 이 상태에서 손을 띄었다가 다시 그리면 여기다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십자 표시 계속 쫓아다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계속 쫓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alt키를 누르고 찍을 때 이렇게 싹싹싹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여기는 십자 표시도 이쪽으로 움직이니까 마우스를 놨을 때 계속 제자리를 찾아가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때요. 언라인들을 끄면 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alt키를 누르고 찍고 여기 하고 손 띄고 여기에요. 그러면 십자 표시도 일로 옮겨와야 되죠. 자 그런데 여기 찍으면 다시 원상 벗기 가죠. 자 이해 가시겠어요. 네.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자 여기에다가 클릭하고요. 여기에다가 칠을 하게 되면 얘가 그대로 여기에 그려지게 되는데 자 얼라인을 체크를 하게 되면 내가 마우스에 손을 띄고 아래를 그리더라도 이 십자 표시는 계속 이 마우스 위치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가 이쪽으로 복사되겠죠. 자 그런데 얼라인들과 체크가 안 돼 있다. 이렇게 안 돼 있다. 한다면 자 여기에 alt키 누르고 찍고 칠을 하다가 마우스 띄고 여기다 다시 칠을 하면 얘가 쫓아오는 게 아니고 다시 원래 처음에 찍었던 위치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이제 커버를 시켜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씩 클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어때요. 문양이 계속 찍으니까 반복이 되어버리죠. 자 그럴 때는 또 얼라인을 누르시고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쭉쭉쭉 밀어줍니다. alt키 누르고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전부 손을 봐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도 하나 만들고요. 이런 거 여기도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도 하나 만들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일종의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시간상 저는 여기는 이제 안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감쪽같이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없애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워주게 돼요. 자 요게 이제 지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거의가 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툴들을 여러분이 쓰다 보면 아 이게 이건 이때가 좋구나 이건 이때가 좋구나 이렇게 익숙해지는 게 있어요. 그거는 조금 해보셔야지 알아요. 이거는 뭐 설명만 들어서는 안 되니까 여기는 패치 툴 힐링 브러쉬 컨텐츠 컨텐츠 어웨어웨어 무브 툴 툴 있죠. 전부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에디트 필부분이 있죠. 요런 것들 그 다음에 도장 툴 이런 것들을 전부 활용을 해서 지우고 싶은 부분을 지우게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지우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좀 더 복잡한 것도 이거 출발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얼만큼 여러분이 공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시간을 많이 들이면 들일수록 훨씬 나아지겠죠. 이 기능들은 아주 기본적인 기초니까 요건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연습을 많이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